고래 한 마리가 헤엄치고 있습니다. 북태평양에 주로 서식하는 멸종위기 회색 고래입니다. 고래의 움직임이 느리고 힘들어 보입니다. 꼬리에 긴 그물이 걸려 있습니다. 지난달 말 이런 상태로 캘리포니아 남부 해안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. 해양포유류 구조센터가 그물 제거 기회를 노렸지만 고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. 10여일 뒤인 지난 화요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하지만 이번엔 안개 때문에 고래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운항 중인 선박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. 고통받는 회색 고래의 모습은 그물 규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. 동물보호 단체들은 바다에 미리 쳐놓고 물고기가 걸리기를 기다리는 자망 사용을 문제삼고 있습니다. 구조센터는 해변 주민들에게 고래를 발견하면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이 회색 고래는 먹이를 찾기 위해 알래스카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. SBS 표은구입니다. 그는 상대방의 보 constaret 기상三losica가가으로 사진 올린aluable Noise습니다.